비표 안전 가능 모르는 게 악이지 더 괴로운 거 깨어있는 거 지금 못 참아 한 개 이상은 밀가루 냄새 때문에 못 먹어 고기지 난 무료갈 나 이어폰 시신까지 해준다 시신까지 해준다 아 밀가루 나 소리가 안 좋아 비표 안전 가능 비표 안전 가능 잠이지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동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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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 동룡 동룡 덹 동룡 유산 엄마 나 진이 나왔어!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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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라고! 엄마 나 유튜버 나왔어! 우리 그날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아이돌아이돌 하재!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!